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얼마 전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인더건 동탄간 복선전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착공 예정인데요. 기존에 이렇다 할 전철이 없는 곳에 전철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노선이 생기는 지역은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사 위치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관심 가지셔야 할 지역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더건 동탄선, 줄여서 인동선이라고 부를게요. 수도권 선안부 지역은요. 일자리가 많고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데 비해서 철도 서비스가 부족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수원이나 화성, 안양, 의왕 이렇게 4개 도시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용인시가 더 추가되었죠. 그리고 인동선으로 인해서 신분당선, 분당선, SRT나 GTX 같은 다른 철도와의 연계성도 좋아지게 됩니다. 지하철은 목적지까지 안 쉬고 가는 게 아니죠. 중간중간 정류장마다 가고, 서고를 반복하는데요. 이렇게 정차한 시간까지 계산한 것을 표정속도라고 합니다. 인동선의 표정속도는요. 완행이 시간당 50km, 그리고 급행이 65.3km인데요. 국내 대부분의 지하철이 30kmph 중반인 것에 비하면 꽤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빠른 편에 속하는 구호선의 완행이 31.2km, 급행이 46.8km인 것을 보면 인동선의 속도가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중형 지하철이라는 것이 장점인데요. 사업비가 적게 드는 최근에 지상의 경전철이나 아니면 트램 같은 것들보다 더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로 다니니까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서 좋죠. 물론 사업비가 더 들긴 하지만요. 이용하는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중형 지하철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전체 인동선의 노선도를 살펴볼 건데요. 지도의 좌측 상단이 북쪽입니다. 인더건역부터 시작해서 101번, 102번, 103번은 안양시고요. 그리고 104번과 105번은 의왕시입니다. 106번부터 110번, 그리고 112번은 수원시고요. 다음 111번과 113번은 용인시입니다. 그리고 114번부터 117번까지는 화성시고요. 서동탄역은 오산시입니다. 이렇게 서넘북권 주요 도시의 6개가 해당 노선에 포함이 되는 거죠. 먼저 인더건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4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월곳에서 판교로 지나가는 노선이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판교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개통시에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인동선까지 여기에 개통이 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개발 제한 구역이 있는데 이것들을 해제해서 역세권 개발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업이나 업무 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고요. 또한 인동선 중에서도 급행 열차가 정차할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북쪽으로 좀만 더 가보시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착공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지가 좋아질 곳입니다. 인더건역에서는 인더건마을 삼성아파트가 대표적인 역세권 아파트인데요. 그리고 좀 더 아래쪽에 푸른마을 인더건대우아파트, 동편마을 포일숲속단지, 그리고 신축인 인더건 프루지어 엘센트로가 있습니다. 각 단지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직접 현장에 가셔서 꼭 발품을 팔아보시길 바랄게요. 지도상으로는 가까워 보여도 걷기에 먼 단지도 있거든요. 참고로 해당 지역은 위락시설, 그러니까 모텔이나 주점 같은 유흥음식점 등이 많이 있고요. 학군이 좀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대신 앞으로 교통이 점점 편리해진다는 장점도 있죠. 다음은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바로 앞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는데요. 서쪽에 이쪽에 보시면 유명한 평촌 학원가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군이 좋기로 유명하죠. 학교를 가야 하는 초중고 아이들을 키우기에 최적화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생기는 이쪽은요. 학원과는 좀 거리가 있고, 4호선 평촌역이나 범계역과도 거리가 있어서 좀 애매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인동선이 개통한 후에는 초역세권이 될 단지들입니다. 꿈마을단지와 포일자의아파트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겠습니다. 다만 이 한신이나 현대아파트 앞쪽에 상업지역에 땅이 있어요. 그런데 49층 오피스텔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으니까요. 도로 앞동을 매입하시려는 분들은 진행상황을 잘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앞동을 구매한 이유가 도로가 있어서 시끄럽긴 하지만 뻥 뚫려서 매입을 한 건데 초고층 빌딩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제값을 못하겠죠. 사셔도 알고 사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예정지의 동쪽으로는 포일자의아파트가 있는데요. 평촌지역의 아파트는 대부분 90년대 초반인데 비해서 2009년식으로 좀 더 신축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동쪽은 의왕시고요. 이렇게 서쪽은 안양시에요.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포일자의아파트에서는 학군이 좋은 평촌 쪽에 학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단점이 되겠죠. 즉 학군이 약하다는 얘기에요. 하지만 그나마 신축이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는 변전소 부지가 있는데 변전소를 지중화하는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호계사거력인데요. 서쪽에는 금정역과 준공업지역이 있고요. 3,800세대 정도 되는 평촌 어바인퍼스트가 내년 초에 입주 예정입니다. 2019년식 평촌 더샵 아이파크가 근거리에 있고요. 여기는 덕현지구 재개발인데 이것을 통해서도 신축아파트가 입주될 예정이죠. 주위에 신축아파트가 많이 생기는 만큼 분위기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쉬운 점은 여기서 빈 땅으로 보이는 지점이 안양교도소에요. 벌써 57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전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만 교도소가 있다고 해서 집값이 안 오르는 건 아니니까 현장 조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역인데요. 인동선 급행이 정차하는 역이기도 해요. 북동쪽은 모락산으로 막혀있고 남서측으로는 일반 공업지역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만큼 현재까지 주거지역으로는 선호도가 높지는 않던 곳인데요. 의왕 더샵캐슬이 내년 중순에 입주를 하고 오전 나구역에 재개발이 완성돼서 신축아파트가 들어서면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의왕시청에 있는 고천역입니다. 의왕시청과 도로 사이에 의왕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고천 지하차도를 건너서 육교에 있는 즈음의 역사가 생길 예정입니다. 인근에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가 산계에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서울 가는 버스가 많은 의왕 톨게이트 쪽 인근 단지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장역인데요. 수혜를 받을 아파트는 수원 SK 스카이뷰 아파트 그리고 장안 힐스테이트 2단지가 있습니다. 수원 SK 스카이뷰는 약 3,500세대로 대단지인데요.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가 약 500미터나 돼요. 가급적이면 역에서 가까운 동이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다음은 장안구청 역인데요. 장안 지하차도 들어가기 전에 북수원 CGV가 있거든요. 이곳에 역사가 생길 예정입니다. 여기에 5천 세대가 넘는 메머드급 단지인 한일타운이 있어요. 인동선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장안구청이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수원 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다음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인데요. 인동선 급행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신분당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호매실 연장선이 들어와서 더블 역세권이 될 곳이기도 한데요. 물론 시간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이 인근에는 저층 아파트가 몇 개씩 보이는데요. 현재 7층 이하로 고도지구로 묶여서 재건축 사업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이 이렇다 이것을 유념하셔야 하고요. 다음은 아주대학교 인근의 아주대 입구역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들 중에 재건축 이슈가 있는 메탄주공 4, 5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원천주공은 재건축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인근의 구축 아파트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재건축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뜻 투자하지 마시고요. 대지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 사업성이 좋은지 나쁜지 꼭 판단해보시고 매입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원천역인데요. 광교 호반베르디움과 광교 더샵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아파트는 광교 신도시 내에서 남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광교 중앙역 인근이나 호수 인근 아파트들보다 저평가되어 있었는데요. 어느정도 입지가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 상업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주거지역의 아파트를 잘 구분해서 매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비슷한 가격이면 주복보다는 아파트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흥덕역입니다. 인동선이 처음 추진될 때 호계사거리역, 파장역, 흥덕역, 능동역이 없었어요. 나중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많은 요구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흥덕역은 가장 큰 이슈가 있던 역인데요. 노선도를 보시면 여기서 90도, 90도, 90도 이렇게 해서 약 270도가량 드리프트를 하면서 여기 들어갔다 나와야 했기 때문이죠. 막판까지 제외되는 듯 했는데요. 용인시에서 추가 재원을 조달하는 조건으로 흥덕역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인근의 호반 5단지, 스위첸 6단지, 이던 9단지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통역인데요. 현재 수인 분당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더블역세권이 될 예정이고요. 인근의 신나무실 마을과 살구골 마을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겠네요. 참고로 영통역과 청명역 인근의 학군이 좋은데요. 영일중학교와 영덕중학교가 유명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기흥구의 서천역인데요. 인근에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있습니다. 2016년식 힐스테이트 서천이 이곳의 대장이고요. 쌍용예가와 센트럴파크원은 2012년식입니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화성시의 기산반월역입니다. 반월초등학교와 신동탄 SK뷰파크 사이에 여기 들어서고요. 이 편한 세상은 2017년식이고 SK뷰파크는 2015년식입니다. 둘 다 수혜가 가능한 단지고요. 이 편한 세상 위쪽에는 신동탄 로테캐슬 나노시티가 2022년에 입주 예정이에요. 다음은 능동역인데요. 여기도 선로가 90도 정도 꺾여서 들어오게 됩니다. 독재울 사거리 인근에 역이 생기게 되는데 이 능동은 병점과 동탄 1신도시 사이에 애매한 곳에 있어서 가격도 좀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인동선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반송역입니다. 동탄 1신도시의 랜드마크인 메타폴리스 그리고 아이파크 아파트 사이에 역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동탄 1신도시의 시범단지입니다. 북광장과 남광장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음식점 등이 많이 있어서 살기가 편한 곳입니다. 학군도 괜찮고요. 이 역 발표로 인해서 북광장 인근에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는데요. 이에 비해서 남광장 인근은요. 역까지 도보 접근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탄역인데요. 현재 SRT가 다니고 있고 앞으로 GTX A 노선과 동탄 트램 수도권 전철 1호선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여러 노선이 들어오고 롯데백화점이 생기고 인근에 지식산업센터 등 일자리도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동탄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동탄 2신도시에서 가격을 리딩하는 단지는 시범 우남, 포스코 더샵, 한화 이렇게 세 단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탄역 서측에 인접한 아파트, 그 다음으로는 아래 호수공원 인근 단지 순인데요. 동탄 2신도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제 예전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동탄역이 있는데요. 인동선이 동탄역에 도착하면 그 중에 일부가 서동탄역으로 들어가는 지선의 개념이라서 운행 횟수가 많지 않아 큰 파급력은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내년에 착공 예정인 인더건 동탄선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1억원 미만 저가주택이 아닌 이상 취득세 때문에 여러 주택을 매수하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가장 똘똘한 한채만을 매입하는 것이 수익률이 훨씬 좋은 시기죠. 각 노선이 생기는 곳마다 발품을 팔아보시고 심층 조사를 해보셔서 미래가치가 있는 곳으로 잘 매수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직장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실거주자의 입장에서 어디가 좋을까라는 기준점을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